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백운호수 공영 주차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의왕 백운호수축제가 성황일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03년 의왕 백운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축제는 2년 전 의왕 백운호수축제로 명칭을 바꾼 의왕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입니다. 이번 제20회 의왕 백운호수축제는 즐기고 맛보고 빠져들고 백운호수 탐탐탐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백운호수 예술로 백운호수 탐방 트레킹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민참여 열린 무대와 지역 예술인들의 낭만 버스킹 공연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9일에는 장민호, 타편 윤태와 아리에프 이성욱 등의 인기가수들이 폐막 공연을 선보여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올해로 20회를 맞는 의왕시 대표 가을축제인 백운호수축제를 찾아주신 시민과 방문객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